자 다음,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영 씨에게. 문화영 사나이 우영 씨. 떨려. 지금 요간에서 해들 곡이죠. 여보세요? 설마 여기 핸드폰 입원으로 우영 오빠 맞아요? 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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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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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지금? 여보세요? 우영 오빠 아니에요? 아닌데요? 우영 오빠 바꾸세요 우영 오빠. 여보세요 누구 혹시? 혹시 오빠? 옥채균 오빠 아니에요? 진짜 싫은데. 어우 진짜 옥채균 진짜 싫은데 진짜. 장면을 바꾸는다고요. 내가 쳐다본다고요. 진짜 옥채균 미치겠다 진짜. 옥채균 야. 옥채균 야. 옥채균 야. 어떡해. 걱정할 place. 지금 투v미디어 멤버. 두 명 맡기는 전화를 하는데. 리얼이기 때문에. 두 분들 팬분들이 너무나 들이대셔서. 데를 전화를 좀 presents. 네. 너무 들이대 itchy. 한글자막 by 한효정